42과 이 기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? 대화 1 자, 이렇게 하면 돼요. 먼저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세요.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. 이렇게. 자, 한번 해보세요. 손잡이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아, 되네요.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목재를 자르면 돼요. 대화 2 오늘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어요? 오전에는 골판지 자르는 작업을 끝냈고요. 오후부터 접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6시까지는 주문받은 상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골판지는 충분해요? 어제 작업 끝난 후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던데요. 네, 지난주에 주문한 골판지가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42과 여기를 누르면 돼요.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? 4번 상자 제작은 다 끝났어요?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될 작업장이에요. 이건 리안 씨가 사용할 밴딩기고요.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요? 네, 어제 배웠습니다. 전에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해 봤고요. 그럼 잘하시겠네요. 먼저 여기 있는 안전 스위치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